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하버드나 존스 호킨스의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기평원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장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뭔지를 공부하셨어요 그렇다면 최장암의 효과적인 음식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이 오시면요 희한하게 꼭 이걸 드시더라고요 캡슐로 된 강황을 드시기도 하고 액상으로 된 강황을 드시기도 해요 과연 강황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강황이 최장암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FDA가 허락한 최장암 치료 약으로는요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닙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암 환자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해도 큰 예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특별히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닙을 쓰신다고 해도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오직 1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최장암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 10% 정도를 위해서 이 최장암 치료제 젬시타빈이나 에로티닙을 쓰는데 문제는 1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96.3%의 부작용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부작용을 감당하시면서 10%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실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백혈구가 감소합니다 백혈구가 감소하면 면역력이 심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피부에 발진 두드레기처럼 나고 설사증이 심하게 오고 또 음식만 보면 구토하는 증세, 보미팅이 있고 호중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혈소판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빈혈이 오고 또 위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고 간이 많이 손상됩니다 항암제를 쓰시거나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글루타티온이 잘 생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껴요 이런 심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개발하고 쓸 때는 대개 4단계를 거쳐서 씁니다 제1단계에서는 이 항암제가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독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는 최장암 치료제를 쓰는 것 대신에 강황이나 또는 카레카로 울금 아시죠 한국에서는 울금으로 많이 나오고요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강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강황이나 울금을 최장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제1기 실험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황은 독성이 아주 적어요 환자가 강황캡슐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가 제한용량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일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드세요 강황을 저희가 매일 하늘마을 밥을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노래요 왜 노랄까요 강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강황은 사실은 최장암뿐만 아니라 위암의 특효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방암에도 호르몬성 암에도 상당히 많이 혈액을 발휘하는데요 두 번째로 많이 진전된 최장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21명의 최장암 환자에게 강황가루 캡슐로 제2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전성을 테스트 해봤더니 두 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는데 이 CT 스캔 환자의 뇌 스캔을 한번 보시면 이 화살표 보이로 좀 보세요 종양의 크기가 이만합니다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 보이로 보면 그런데 강황을 이 환자들에게 먹였더니 이만한 게 여기 보니까 어디 갔어요 짠알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노 여기 짬만한 거 보이십니까 강황을 적용했을 때 CT 스캔에서 보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73%가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동안 먹였더니 그런데 이런 효과를 보인과 동시에 강황에 내성이 생긴 새로운 마음이 조금씩 스팟으로 생기기는 했으나 계속적으로 18개월 동안 이 14번 환자는 보니까 암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종양표지자가 올라갔다가 계속 완화되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18개월 동안 이 최장암 환자들에게서 본 이 데이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이 도표는 이 도표는 14번 환자의 최장암 종양표지자 CA 125 항원입니다 여러분들 종양표지자 검사하실 때 유방암이나 최장암이나 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장암의 지표로 보는 CA 125 항원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시적으로 한 2, 3주 올라갔다가 쭉 이 최장암의 종양표지자가 쭉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양표지자가 수치가 확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환자가 강황이 모잘랐어요 그래서 강황을 3주 동안 안 먹었어요 그 때 최장암의 종양표지자가 CA 125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황이 샀어요 그래서 강황을 다시 먹었어요 그랬더니 쭉 떨어집니다 왜 강황을 드시는지 아시겠어요? 최장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에도 어때요? 사실은 모든 암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데스가 히포수 도마도를 팔팔 끓이면 그 리코핀이 상승효과가 높아져서 레시틴은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리코핀 상승효과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방을 다 분해하는 천연 유화제입니다 암은 뭔데?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지방덩어리에요 여러분 이상한 돌연변인 줄 알지만 암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즐겨 먹었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던 지방 찌꺼기들 그래서 과산화지지 지방이 썩는 것 이것을 예방해주는 천연 유화제가 뭐예요? 레시틴 콩에 있는 레시틴 지방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석을 녹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지방덩어리를 녹일 때도 사과산 유기산 이런 것들로 녹이는 것처럼 레시틴도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도마도 숲에다가 뭐 먹어요? 강황가루 넣고 또 뭐 드세요? 아연 성분인 대표적인 아연은 호박씨를 넣었더니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강황을 어느 정도나 먹어야 되는가? 자 강황을 하루에 8g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독성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8g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정도 한 숟갈 수북이 먹는 거 그 이상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그 이상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드셔보셔서 아시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검사해보니까 알아요 어때요? 계속 전립선암 수치가 점점 떨어져요 계속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염증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독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한 캡슐이 많다고 삼키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최장암의 표적항암제를 보셨지만 효과가 몇 프로 있었습니까? 20% 30%가 있었어요? 10%의 효과가 있고 90%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강황을 먹어야 되는 이유 암환자들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도 결론적으로 강황 흡수가 제한적인 것을 빼고는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장암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강황에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절망적인 최장암 환자에게 약물 치료 없이 효과를 보이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은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를 구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강황의 효과는 최장암의 표적항암제와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10%의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이 많은 화학약물치료 효과와 비슷한데 대신 화학적인 항암제 성분들은 10%의 효과는 있으나 90%의 부작용이 있는데 강황은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음식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의학의 아버지 코널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명한 말이죠 병을 예방하는 음식이 그 암을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저지방 채식은 병을 예방하는 음식이고 그 병을 예방하는 음식이 그 병을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You are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유방암에 노출됐고 왜 치장암에 노출됐고 왜 자궁경부암에 노출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나에게 고기를 달라 이러면서 광야에서 막 울부짖을 때 또 이제 노하우 홍수 이후에도 그때 육식을 조건부로 허락하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되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대로 이스라엘의 위생법이 레위기서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짐승의 어떤 부위는 영원히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신 규례가 바로 레위기 3장 17절에 바로 그 짐승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이러한 지방이 많은 혈관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세탁기가 망가지면 어디 가서 AES 받으셔야 돼요 삼성세탁기를 만든 메이커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사용설명서가 성경이라는 사용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너희의 먹을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이런 거 말고 오리고기 먹고 오리발레미는 이런 고기가 아니고 밭에 채소와 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곡식과 과실과 경과와 채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피를 만드는 가장 좋은 생명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아주 정말로 의학적인 소견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체장암도 보니까 체장암에 좋은 저지방 채식을 하고 또 특별히 효력에는 광항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 힘내시고 건강한 식사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